자 우리 이제 2025년도 계리직 최종 합격 면접까지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분 단독 인터뷰를 지금 할 겁니다 같은 조원분들 네 분이 다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한자리에서 네 분 다 앉으면 화면이 너무 꽉 차다 보니까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지역하고 성함하고 간단하게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충청청 합격자 이혜영입니다 표정이 상당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요? 합격해서 그런 거예요 합격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터뷰하시는 분하고 모의 면접 과정에서 처음 뵀어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 합격하신 분들 면접 특강할 때 처음 뵀긴 했지만 이게 합격에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우리 계리직을 처음 시작 하셨는데 준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초시인가요? 저는 초시이고 8개월 준비했습니다 8개월 준비하셨으면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년도 준비할 때 내년도 책이 나오면 그때 책을 사요 아니면 올해 책으로 내년도 개정될 때는 또 책을 바꿔야 돼 그렇게 내년도 이후에 또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 시작할 때는 아직 다음 년도 시험 발표가 안 났을 때여서 23년도 교재로 먼저 한 번 공부했습니다 교재를 먼저 구매해서 그거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고 나오고 그리고 새 교재도 또 사서 공부를 하세요 네 그리고 그때는 개정된 거 위주로 그렇죠 개정된 거 위주로 먼저 선행학점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전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처음 3개월은 직장 병행이었고요 아 직장 병행 네 그리고 3개월이 직장 병행이면 우리 24년도 1월이나 2월 정도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2월 말에 그만뒀어요 2월 말에 구정 지나서 그만두고 3월부터 아 3월부터 전업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수입이 직장 다니시면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을 텐데 소득을 단절시키면서 공부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뭐 거의 배수의 진을 쳤다 그렇죠? 아무래도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합격을 원했고 합격하고자 하는 다짐이 좀 강하게 시작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본인은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된 동기가 왜 퇴사했고 계리직에 전념한 이유가 왜 그렇다 간단하게 저는 일단 안정적인 평생 직장을 갖고 싶어서 공무원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퇴사를 퇴사했고 여러분들 퇴사한다는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계리직에 대한 희망을 보고 이렇게 전념하고 그런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합격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더 크셨던 분이 아닐까 싶어요 초시인데도 불구하고 유상통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유상통을 알게 됐는지? 저는 처음에 검색을 해보고 유상통이라는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디온 유튜브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것처럼 작년 합격자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 1년 된 자리에 이제는 앉으신 거예요? 네 그 유튜브면서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를 저렇게 찍어봤으면 하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외적으로 어떤 면이 또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면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있나요? 일단 유상통 관련 문구에 이제 최다 합격자 배출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적어놓으신 거 보고 이제 유상통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유상통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또 합격까지 네 그렇죠? 너무나 축하드리고 이 전체 과목 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컴퓨터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든 공통된 답변인 것 같아요 컴퓨터 일반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린다 어떤 식으로 이 과정 컴퓨터 일반을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그래서 인강을 듣고 제가 스스로 복습하면서 이제 노트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할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소요되기는 하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 노트에 제가 많은 정보를 담아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물론 자료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건 프린트해서 보시고 그리고 본인만의 또 노트를 또 만드시고 네 그 교환에서 중요한 내용도 노트에 또 적었어요 또 적어요? 나만의 책을 만드신 거네? 네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 일반 많은 분량의 그런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을 활용했다 네 타이핑이 아닙니다 직접 쓰셨대요 어떻게 뭐 쓰신 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유상통에서 이제 그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가상 공무원증이라고 이렇게 직접 제 사진을 넣어서 공무원증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예비 가상 우정구급 계리 공무원증 사진도 있고요 이름도 있고요 나는 합격할 거야 화이팅 이 증이 이제는 본증으로 가상이 아니라 실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했는지 컴퓨터 일반 관련돼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쭉 쓰신 거네요 네 보니까 요약인 듯 노트인 듯 그렇죠? 네 본인이 봤을 때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나는 이 정도만 봐도 알겠다 이렇게 지금 쭉 쓰신 거 같아요 네 이렇게 형광편도 돼 있고 글씨 색도 다르고 빨간색 밑줄도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은 한 번 처음 쓰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두 번 볼 때마다 이렇게 덧칠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형광편마다 이제 저만의 기준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 노란색 강의는 유수쌤이 심화 강의에서 중요하다고 해주신 거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아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추후에 표시한 거 추후에 먼저는 볼펜으로 쓰고 나만의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유수쌤이 강조하고 뭐 이런 심화한 내용들 이런 거는 별도의 색 확실히 직접 손으로 써보니까 더 기억에 잘 남는 거 같았어요 자 여러분들 노력 없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물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면서 이렇게 그쵸? 책갈피기 이렇게 표시도 다 해놓고 여러분들은 잘 화면에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한두 번 책장 넘긴 이런 종이 질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십 번 넘겼어요 왔다 갔다 찢어진 곳은 없지만 그래도 아끼면서 소중히 계속적으로 하신 거 같아요 다른 과목은 어땠나요? 뭐 우편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예금 아무래도 암기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은 어떤 과목인 거 같아요? 우편이요 우편이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은 이해가 더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예금인 거 같아요 예금, 예금이 여러분들 이해가 더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보험은 이두저도 아니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보험 1호는 이해가 중요했고요 상품은 암기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암기라는 말이 많이 암기하시고 가셨나요? 저는 김종이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머리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한 게 별로 없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엑스칠한 것밖에 없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엑스칠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외워봐라 나머지 이하생냐 카이크맥 이런 것들 안 볼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됐어 패스 뭐 이거 몰라 끝 이하생냐 안 볼랍니다 엥? 하시는 분들 실제 시험장 가보세요 우예보는 일단 처음에는 기본서를 꼼꼼하게 봤고요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고 이제 몇 회독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우편은 국내 내용이랑 국제 내용이 헷갈려서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런 식의 노트를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딱 제가 모르는 부분만 포스트잇에 적었어요 아 포스트잇 활용들을 또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포스트잇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바로바로 중요한 것들 비교하면서 요렇게 메모하여서 딱딱딱 붙여놓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책에다 붙여놓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찾기가 힘들어요 어디 내가 메모를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디 갔지?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한두 개 붙이다 보니까 책상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때마침 이 컴퓨터 노트 뒤에 좀 장수가 여분이 있어서 뒤에 과목별로 다 붙여놨거든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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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위에 책갈피 보시면 우예보가 있어요 아 우예보로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어디 어디 책상에다 붙여놓고 여기저기 붙여놨지만 어느 순간 되면 다 떼가지고 여기다가 다 집중적으로 한 건데 몰아서 모아놨어요 모아놔서 잃어버릴 일이 없네요 네 아 정말 알뜰하게 이렇게 진짜 우리 초시 합격을 하셨는데 이런 노하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이제 합격자의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져오셨는데 이게 우리 유상통에서 플래너 네 플래너 이렇게 이벤트에서 보내드린 것 같아요 100일 남겨놓고 네 그렇죠? 100일 플래너 선생님들마다 당첨되신 분들한테 이름해서 이렇게 메시지 남겨놓은 건데 제가 보냈네요 마침 그렇죠? 제가 보냈어요 이거 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솔직히 당첨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의 기운을 받은 것 같아서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이걸 보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소중한 것 같아요 향후에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 할 때 꼭 응 하셔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받으시면 얼마나 또 100일 남겨놓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죠? 과연 이거 깨끗하게 쓰셔서 우리 갑오로 물려줄까? 아니면 마구 썼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기 카렌더 달력이 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무계획이네요 맞아요? 저는 하루하루 계획을 쪘어요 하루... 아 뒤쪽에 네 이렇게 다이어리처럼 날짜 쓰고 진도 이거 계획 이거 공부하자 라고 해서 체크 표시하고 여러분들 이 플래너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놓지 말고 카운팅하면서 계속 넘기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동기부여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는 게 아니고 몇 달 또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멘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동기부여 관리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과목 과목 관련돼서 영어가 있잖아요 그 영어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영어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책을 펼쳐보니까 이제 계리직 관련 어휘는 생소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인쌤 강의 들으면서 이제 베이직 교재는 잘 끝낼 수 있었고 또 제인쌤이 이제 강의 자료를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네 문제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스스로 많이 풀어봤던 거 같아요 적중률이라고 할까 우리 실제 계리직 시험하고의 그 방향 시험 문제 방향하고 네 어떻던 거 같아요 우리 공부한 거에서는 제인쌤이 이제 마지막에 동영 모의고사를 여러 차례 올려주셨는데 그게 실제 시험 유형이랑 거의 유사했어요 아 우리 믿고 따라가면 되겠네 우리 제인쌤을요 네 여러분들 너무 영어 신경 쓰지 마시고 꼭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직장 비행하면서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으셨을 거 같아요 네 하루 일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몇 시에 기상하나요 저는 일단 출근할 때처럼 네 늦어도 9시까지는 독서실에 가려고 늦어도 9시까지는 아 이거 출근이네요 여러분들 독서실 출근이에요 네 직장을 그만두신 게 아니라 공부 직장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9시까지 출근 못하면 본인한테 무슨 이렇게 월급 안 주고 이런 뭐 벌점이 있나요 이게 너무 저도 간절했다 보니까 네 네 한 번도 늦은 적은 없던 거 같아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주말은요 주말에도 주말에도 네 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퇴근 시간을 물어보겠습니다 퇴근은 10시 10시 아니면 11시 이 회사 절대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일찍 퇴근한 날도 솔직히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힘들고 컨디션 안 좋으면 조금 일찍 올 수도 있고 우리 회사 다니면 좋대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면은 휴가를 보냈나요 우리 직장 다니면 휴가도 드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짧게 짧게 한 날은 있는데 하루를 완전히 쉰 날은 없었던 거 같아요 완전히 쉰 날은 없이 네 이 끈은 계속 가져갔다 네 여러분들 그거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 사정 집안일 때면 잠깐 쉴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은 절대 시간으로 보면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녁시간 빼도 한 11시간 12시간 정도 되는데 시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점심 먹기 전까지 3시간은 채우겠다 3시간 9시부터 12시라고 하면은 3시간 집중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점심 먹고 오후도 한 5시간 되거든요 네 저녁 먹기 전까지 이 5시간 동안은 또 어떤 게 점심 먹고 나서도 순공부 시간을 3시간은 채우려고 5시간 근무시간 중에 오후에는 3시간은 채우겠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이제는 퇴근하기 전까지 저녁 먹고 나서도 똑같이 3시간은 채우려고 똑같이 3시간 네 333 플랜이네요 네 333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혜영님은 딱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된 날이 있고 공부가 안 된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안 되는 날은 그날은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쉬었어요 아 쉬웠다 네 그래도 책은 들치고 출근을 하시고 일단 가긴 가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끈은 놓지 않고 끈은 놓지 않고 안 되는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멘탈 관리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고 대망의 면접 네 유상통 면접에서 느낀 바가 뭔가요? 유상통의 면접 과정 정말 수험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다고 느꼈어요 유상통 면접 과정은 이래서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같은 유상통 회원들끼리 이제 면접 스터디도 짤 수 있고요 그렇죠 스터디라고 그리고 실제 면접처럼 모의 면접도 진행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화상 코칭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면접 서비스 이 화상 면접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상 면접 해보니까 뭐 어때요? 이번에 그 경험형 사조서 쓰는 게 어떻게 써야 할지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강사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화상 면접 하면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그러면 1대1이네요 강사님하고? 강사님이랑 저희 조원 4명 아 조원 4분하고 네 4명이요 거의 1대1 피드백처럼 코칭을 받으신 거네? 한 분 한 분 피드백 해주세요 면접 과정은 유상통 믿고 이 과정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충청 청주 쪽 저도 고향이 청주다 보니까 청주에서 우리 24년도에 합격하신 분들 우리 1기 1기 모임을 한번 주최를 하려고 해요 참석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못 하신 분들 거기 계시는 분들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기회 되시면은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계실 때일 거예요 올해 말고 그렇죠? 25년도 중에 초쯤에 한번 계획을 잡고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배분들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남기고 인터뷰 마감하도록 할게 지금 공부하실 때 많이 힘드실 텐데 이제 하루하루 자기현미화 하지 않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취미 한번 물어볼래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요리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취미예요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 그렇죠? 맛있는 거 좋아하세요? 네 맛있는 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공부할 때만큼 운동하면 땀나잖아요 뭐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씻고 나면 또 공부하면 또 졸려 졸려 그럴 때는 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이걸 찾다 보니까 저는 소소하게 도마질, 칼질 그렇죠? 이렇게 볶아서 간단하게 먹는 그런 것들을 좀 즐겨 했던 것 같아요 30분 동안 오늘의 시간은 wird도록 이런 것같은 rains 이렇게 보내세요 오늘의 시간은 저녁에 미션을 기록하고 어느 날